안녕하세요. 하니TV의 의정부 하니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념 7월 8월 호랑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7월 8월 드디어 호랑이띠의 차례가 왔네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상반기가 끝나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시작이 되었는데 양념 7월달 넘어오면서 장마도 시작이 되고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휴가도 가실 거고 여러가지 계획이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겨울은 비올 때라든지 기후적인 변화, 재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예언을 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하고 우리 호랑이띠를 보아하니 제가 5월달, 6월달에 동굴에서 정비를 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 한 템포 쉬어가는 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 운이라든지 시험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국가지 공무원하고 지방주 공무원 이렇게 시험 준비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저 신도분들 100일기도 1년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제 결과를 기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 호랑이띠의 운기를 보아하니 발톱을 딱 날카롭게 세우고 산중에서 포요를 크게 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명예적인 덕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운이라든지 학교 운, 명예 운 이런 것들이 넓어지게 되고 인덕의 정망까지 내 울음소리를 듣고 호랑이들이 모이는 그런 운기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모이고 호랑이가 모이는 만큼 조금 권력, 다툼, 밥그릇, 싸움, 십이, 구설, 불화 이런 거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부적인 일사를 봤을 때 뭔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연인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적인 가까운 그런 인간관계 같은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내부적인 일사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7살이 되는 무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오, 일사가 만사가 형통하다! 할머니 깃발을 뽑으셨고요. 자, 8월달에는 이게 쭉 이어질지 보니까 조금 이제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오방기입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공주 자체가 좀 큰 계획의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형국이에요. 이제 앞으로 2년, 3년 동안의 중장기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추진하는 그런 운기다. 갈림길이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은 잘 세웠으나 갈방지파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행동하고 그 뒤에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 바둑 용어 중에 너무 깊이 생각을 하면 악수를 뜬다라는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인간 사이의 덕망은 조금 고독수가 드는 형국이에요. 내가 갈림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뭔가 조언을 듣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진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독수는 좀 드는 형국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지금 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가지고 있던 지병들, 변명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게 되면 좀 새로운 변명이 생긴다든가 내 건강이 조금 27살이기 하지만 젊은 나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건강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오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좋아요. 재테크,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이라든지 투자 아니면 내가 간단한 부업적인 부분 취업적인 부분 새로운 뭔가 일사를 금전을 벌어들일 수 있는 행위를 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저것 경험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서른아홉 살이 되는 병인생 제 친구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녘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시련과 고난이 드디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 너무 산중에 오래 머물렀나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자, 8월달의 일사가 잘 펼쳐졌지. 짠! 아하! 조금 다사나다. 특히나 이 운기일 때는 큰 일사를 동업, 협업으로 좀 헤쳐나가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일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5반기를 뽑은 대로 뭔가 이렇게 뭔가 위기라든지 다양한 뭔가 화제거리라든지 내 인생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 고 일사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협업, 동업을 또 헤쳐나가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들이 또 있고, 이런 시기가 있고 나면 또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 조금 적과의 동침 이런 게 있어요. 내 주변에 라이벌을 가까이 해 놓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 협업적인 형태를 이루되 뭔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상적인 부분은요. 전화위복의 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강적으로 조금 안 좋았는데 이것저것 뭐 신경 쓰면서 식단 조절, 운동, 취미 활동 이런 걸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악화되기 전보다 더 사실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나가는 가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 서탄대시를 금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큰 금전의 운기가 들긴 하는데 내 몫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옹색하게 뭔가 행동을 한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과 놔두더라도 큰 일자들을 같이 협업적인 부분 동업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 나가는 게 금전의 덕망이 넓다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1살이 되는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7월달이 어떨까요? 짠! 아, 일사가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일사들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팡질팡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8월달에는 어떨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 끝에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미뤄라. 지혜롭게 판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전체적인 공수는요. 승진은, 합격은, 명예의 운기가 전체적인, 아까 말했듯이 호랑이 때 전체 운세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높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운기다. 호랑이가 크게 포유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뭐 나라에서 뭔가 지원금이 온다든가 뭐 상장이 온다든가 명패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큼직큼직한 일자들이 많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 무리가 크게 보이는 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내 식구들 아랫사람들의 운기와 덕망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는 내 주변에 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인간사의 덕망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주고 하는 그런 원활한 운기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건강상의 운기는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시술을 한다거나 몸에 좀 칼낼 일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결과적인 부분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분이 있으니 음, 뭐 여성분들은 뭐 이럴 때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뭐 미용 쪽으로 하시면은 좋은 운기를 쓸 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 운기는 잘 쓰는 운기입니다. 효율이 100배, 1000배 나오는 그런 운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잘 쓸 수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모으는 것보다는 나가는 금전을 어떻게 잘 쓸지를 잘 궁리하는 게 좋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분배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잘 쓰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3세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자,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지 8월달에 보니깐 아, 그래도 오, 전화위복에 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온탕 먼저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가면 추운데, 그쵸?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때는 큰 문서의 운이 왔다 갔다 하는 운기가 많이 보입니다. 이사의 운기, 땅의 운기, 부동산의 운기 아니면 집에 휴대폰 계약, 인터넷 계약 뭐 이런 거 있죠? 문서의 운기가 왔다 갔다 하나 좀 실속적인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의 큰 이등을 얻긴 하겠지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결실을 거둔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문서의 운기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이번 63살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한테는 좀 덕망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인간사의 덕망은 내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손절의 운기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 덕망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계속 만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운기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 보험금 이런 게 가지고 들어오는 운기가 있으니까 건강상에 큰 누수가 없긴 하겠지만 가게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전적인 덕망은 내가 이쪽에 지금 뭔가 일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운기이긴 한데 실속적인 부분은 조금 약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운기는 있다 하니까 너무 큰 기대만 하시면은 그래도 평이한 그런 금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열두 지지 중에 가장 큰 기운을 가지고 호랑이 때 호랑들 살펴보았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뭔가 좀 다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상반기 때 내가 좀 누수가 있었던 부분을 좀 메꾸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뭔가 계획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하반기의 시작 잘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여름에 물놀이 사고라든지 재난 사고 꼭 조심하셨으면 하고 요즘엔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컨디션의 누수도 잘 잡아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호랑이 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도련은 추석이 시작되는 9월달, 10월달 공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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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